1인치 오... 49홀 1인치 일반 4퐁 4퐁 일반 사포는 조금 남았어요. 깔끔하네요. 소리가 거친데? 소리가 좀 다릅니다. 그리고 전반적으로 입도 차이가 크게 없어요. 같은 320방인데도 상당히 거칩니다. 신기하네요. 다음은 멸망전입니다. 같은 320방으로 누가 더 색이 잘 지워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보일려나 모르겠네요. 입도 차이가 많이 생겼어요. 이 친구는 입자들이 많이 탈락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고릅니다. 그리고 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색이 좀 더 많이 묻어있어요. 이쪽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. 고루샌딩이 잘 되는 느낌이고 이 친구들은 뭔가 이렇게 잘 가다가 걸리고 잘 가다가 걸리고 해서 완벽한 평균적인 실험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좋아요. 이 보라색을 측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보라색이 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목수들이 만든 세라믹 입자가 들어가 있다는 설명이네요. 뭐 모르겠죠? 여기는 세라믹이 들어있다고 하고 세라그리 대성하십시오. 잘 쓰겠습니다.